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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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수고하자니까 오승이 출석? 뭐 어쩌고? 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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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몰라 처음부터 잘해 아 정말 정말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승희 언니를 보고 승현 네 하고 언니가 다시 아무나 한거에요? 오케이 자 앉으세요 여러분 앉았어요 언니 저랑 했어요 출석구 자 자 그러면 저부터 할까요? 네 출석구 출석구 승희 네 승희 네 승현 네 예은 예은 요즐 네 니 춤인이 예즈 Rkey 승희 오어 또와 아 대박 이거을 공연해야 하는구나 유진이라 했잖아 뭐야 누구야? 아 그래? 왔어 유진이 있는gin? 네yin아 유진이 두번째 나 왜 이렇게라 했어? 야 이거 누가 걸렸어? 유진아 너 걸렸어? 이거 어떻게 걸려? 아 나 다 내 너 한 번도 두고 싶다 네 한 번 더 할까? 한 번? 한 번 더 자 3등 고릅니다 엘키부터 시작 요진아 그래도 볼 수 있잖아요 승희 네 은빈 네 승희 네 예은 네 에이킹 네 은빈 네 승현 네 승현 어 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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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섭다 이 게임 자 손 유진 승현입니다 구육 구육살락 뭐해 뭐야 차라리 언니 대답이라도 하지 네 이러고 왜 그랬어? 재밌었어 너희 다른 게임 다른 게임 팀 이제 다해볼 걸 할까요? 둘 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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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해 Um 유리씨 너무 왜 그랬어? 근데? 순찰키 어 이거 한 제가 알잖아 말해봐 다녀석이가 게임을 이렇게 모르고 아니 순찰을 메질 수 있는 누워니까 한방에 게임이 없는가? 1 언니는 왜 껴요 언니 탈락자에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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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주세요 좀 멋있어 가위바위보 할까? 다시 할까? 연주게임? 아니요 아니요 그런거 없어요 안되면 살아있는 사람들 안되면 지인거 가위바위보 다시 할까?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에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다들? 아니에요 다들 다들 새요일 아니고 즐거운 월요일 보내실 수 있게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많이 왜 울고 크게 웃어 저기 잠시만요 오늘도 일요일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말 조금 남았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심프리 심프리 보러 오실분들은 내일 봐요 오늘 잘 자고 저 내일 MC 하거든요 심프리에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일 제가 MC 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마음 준비를 하세요 내일 봐요 알겠습니다 내일 봐야 우리 오늘 다들 너무 즐겁고 조심히 다들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심하진 MC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우리 이번 주 쭉 쭉 봐요 진짜 쭉 봐요 우리 이번 주 진짜 다음 주 여러분 더 쇼 화이팅 화이팅 첫 출연 CAC 첫 출연 CAC 첫 출연 맞아 CAC 첫 출연이에요 더 쇼 짝짝짝짝 짝짝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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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